여기 카라워터라는 회사인데요. 재미가 있습니다. 작년에 혁신상을 받았는데 어떤 혁신상이냐면 공기 중에 수증기를 모아서 물을 만드는 거죠. 예전에도 그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카라워터가 혁신상을 작년에 받았고요. 이번에 내놓은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면 여기에 커피 캡슐을 넣을 수 있는 거죠. 밤에 수증기를 쫙 모아서 물을 만든 다음에 커피 캡슐을 넣으면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두 가지를 합친, 올인원이라고 이 친구들이 이미 표현을 하는데 합친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카라워터고요. 가격은 얼마냐면 299달러입니다. 카라워터였습니다.